트롯트게임 타퇴처럼 진성씨와 감성포폴리 VOS의 김영훈씨입니다. 김영훈이도 나와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김영훈 시기 정작으로 잘 읽어주셨는데요. 저희 왼쪽으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왼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한번 알려주실까요?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하 ту간 Again H fumée 한국국토정보공사 다른바의 스타벅장에 멤버들과 수상들과 함께 한 번 가져나오십시오. 그때맛이 너네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길은 8시 서비스님께로 나타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앞으로도 저희 현재까지 올해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우리 함께 노래하는 선우의 동력분들과 새로 그 노래하시는 선생님이들이 케이팝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수들로 너무너무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 문장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 번 30년 70월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30주년 넘어 50주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한도 미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그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